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이 차 하나 소개해 드리려구요 역시 돈 주고 사서 먹고 있구요 한 집 대어포 먹었습니다 대어포 먹었고 예전에도 이걸 우리 차 중에 도라지 말고 다른 차를 좀 먹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집에서만 먹는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곳에서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차 라고 해서 이렇게 송원 송원 뭐 송우식품인가 송우식품인가 그 송원 우리 차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라지 차 에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고 이제 환절기에다가 날씨가 건조해지고 어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라지를 뭐 제대로 집으로 해서 액기스를 먹거나 뭐 아니면 뭐 그렇게 뭐 진액으로 먹거나 뭐 배즙까지 같이 섞어 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있고 그러겠죠 겨울에 보통 먹잖아요 그렇게 도라지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저거 다 버겁고 시간도 없고 막 그 포나 이런걸로 짜서 먹는거 귀찮고 간단하게 가볍게 부담없이 도라지를 성분이나 고용분이나 성분 함량 이런것들 많이 먹고 싶다면 도라지 그냥 사서 갈아 갖고 씹어 먹으면 좋죠 예 그것만큼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액으로 내려서 먹어버리던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홍삼도 먹고 있는데 도라지 정도는 어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도라지 차 이거 그냥 보면은 어 백티로 되어 있구요 어 햇섭 인증 받았구요 한국산 백퍼센트 입니다 이렇게 써요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도라지 74% 현미대추모가 도라지가 거의 대다수고 현미대추모가 도 맛을 위해서 다 국내산으로 쪼쪼쪼 넣었다는 겁니다 도라지만 너무 맛이 없으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현미대추모가 이게 들어가면 구수한 효과나 나고 뭐 그러겠죠 이것만 이것만 따로 먹어도 다 좋은것들만 다 넣어둔 겁니다 아주 좋죠 구성도 구성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어 이렇게 보면 티백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뜨거운 눈물에 넣어서 1,2분 기다렸다가 드시면 된다 라고 되어 있구요 뭐 열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0이겠죠 당연히 볼 것도 없이 그렇고 이제 안에 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티백 이렇게 여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100개 50개 50개 100개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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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100% 돼 있고 이제 까봐야겠죠 네 보라지차 까보면 똑같아요 티백이에요 티백 이거는 제가 이따가 먹으면 되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작은거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누가 버린거 주워왔으면 주워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티백 티백도 이렇게 종이 재질 비슷하게 티백도 괜찮아요 티백도 괜찮고 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도라지 이렇게 건조시켜서 가른 거랑 모과 현미 뭐 이렇게 가루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답니다 이걸 우려서 드시면 되는 거겠죠 냄새 냄새도 좋아요 구수하니 냄새가 아주 구수하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려서 내면 저는 뭐 두 번도 우려 먹는데 한 번 우리면 거의 다 나올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마저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우려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신 티백을 두 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드시면은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그냥 도라지 모과 현미 대추맛 조금 조금씩 느껴지면 도라지가 이제 주고 되게 맛이 좋아요 시원한 느낌도 듭니다 모과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봐요 시원하면서 구수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왕이면 차 먹는 거 도라지 차로 먹으면 뭐 기관지나 이쪽 좋잖아요 도라지 먹으면은 상당히 괜찮은 차 같아서 이런 도라지 차도 있다 라는 거 소개해 드리려고 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봅니다 차는 참 좋은 거 같아요 도라지 차 이거 말고도 뭐 둥굴레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타먹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참 너무 좋은 세상인 거 같아요 커피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정말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허브티나 이런 것들 요즘에는 허비스커스도 지금 맛있는 거 같아요 요즘에 그거 가끔씩 먹습니다 하여튼 이 도라지 차 저기 도라지를 조금 먹고 싶은데 이것저것 할 것도 없고 가볍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뜨거운 물만 부어서 좀 이렇게 마시고 싶다 함량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좀 그 정도라도 좀 먹고 싶다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괜찮지 않겠냐 라는 이렇게 짧은 영상 전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